안녕하세요 골드만삭설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장군 아그리파와 외교 쪽에 옥타비아누스를 보조를 해준 장군 마이케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장군은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스투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를 측근해서 보조를 한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상당히 허약한 체질인데 이때 군사라든가 정치 쪽에는 아그리파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가 보조를 했고 외교라든가 이런 쪽에는 마이케나스 이름은 가이우스 마이케나스가 되어있습니다. 보조를 하면서 옥타비아누스 아우스투스 황제의 성공에 일조를 한 사람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거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매우 허약해서 내복을 4월씩이나 입어야 되고 겨울에 아주 자주 피곤하시고 자주 쉬고 몸을 사리고 술도 전혀 못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장군은 감찰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정관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장군의 기원전 63년부터 기원전 12년까지 51살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며 또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아우스투스가 황제라는 칭호 대신에 프린캡스 로마 제1시민이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프린캡스 프린키파투스라고도 하죠.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제2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2대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아우스투스의 양자죠. 이 티베리우스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니쿠스의 장인도 되겠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또 대두루수스라고 해서 유명한 장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우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의 남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인 아우스투스의 사위가 된 것. 아무튼 여러 가지 친인척 관계라든가 능력도 아주 군인적 군사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있던 에뚜루리아계의 로마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의 평민 출신으로서 대대로 카이사르 지반 그러니까 카이사르 가이우스 율리시스 카이사르 지반의 클리엔테스가 되겠습니까? 피 보호인이 되겠죠. 그래서 카이사르 지반과 아주 같게 지낸 피 보호인 클리엔테스 이 클리엔테스라는 말에서 현대 영어에 고객이라는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클리엔테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쿨라 아주 이건 나쁜 황제죠. 명성이 안 좋죠. 칼리쿨라의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대 황제인 학명높은 내로의 외외증조부가 되겠습니다. 외외할아버지 계통인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는 그 옥타비아누스의 정적이 있는 안토니우스를 격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개보수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개보수한 판테온 신전 판테온 신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이 판테온 신전을 건축을 한 것은 왜냐하면 악티움 회전에서 안토니우스를 격퇴를 하고 승리한 기념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수많은 목욕탕하고 공공건축물을 건축을 합니다. 도로도 건축하고 수도 뭐 이런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한 수도관에는 비루고 수도라는 게 있고 또 율리아 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그리파 목욕탕이라고 대형 목욕탕을 건축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의 형이 루키우스인데 루키우스는 공화정 시대 때 데카토 밑에서 로마에 군인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탑수수 전투에서 카이사르 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염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는 기원전 45년에 18살 때 카이사르의 로마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하고 문다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옥타비아노스를 보좌를 하고 보완을 해 주면서 옥타비아노스가 부족했던 군사적인 재능, 허약 이런 거를 보충해 주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 아그리파를 자기 양아들의 축근으로 만들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직접 교육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결혼을 한 게 바로 옥타비아노스의 딸인 율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죠.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는 옥타비아노스가 비슷한 연배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소통으로 자랐는데 그 옥타비아노스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나이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아그리파는 그라마다도 율리아가 이들 사이에 자식이 다섯 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이 다섯 명의 자식들을 볼 경우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이우스 카이사른데 일찌감씩 요전을 했고 두 번째 아들이 루키우스 카이사른데 얘도 일찌감씩 요전을 했고 세 번째 아들이 아그리파 포스트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비행 잘못된 비행과 관련돼서 외딴섬에서 유배되고 사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안 좋게 운명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이제 딸인 소율리아가 있는데 대율리아는 이제 엄마고 율리아와 옥타비아노스의 딸인 율리아와 아그리파와의 결혼을 하나서 낳은 딸이 이제 소율리아가 되겠죠. 엄마는 대율리아고 소율리아는 간통죄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또 거기서 처형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율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딸인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피나가 있는데 이 여자만 이제 그나마 이제 종족이 남아 있죠. 역사상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그리피나 이가 이제 대아그리피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딸이 또 소아그리피나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아그리피나가 그 당시에 로마에 아주 그 강력한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는 아주 강력한 장군인 게르마니쿠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마니쿠스는 동방 전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게르마니쿠스와 결혼을 이 대아그리피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게르마니쿠스 일찍 죽음을 그죠. 의문사를 한 게르마니쿠스와 대아그리피나 사이에는 여섯 명의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어떻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아그리피나가 되겠습니다. 이 소아그리피나가 바로 이제 네로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 그 막내딸인 대아그리파나 대아그리피나가 소아그리피나를 낳고 나서는 반역 혐의로 인해서 섬에 유배되고 처형이 된다. 그러니까 저 자식들이 다 그냥 일찍 죽거나 섬에 유배되고 처형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그리파의 자식들은 안 좋았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막내딸인 대아그리피나의 딸인 소아그리피나가 3대 황제인 칼리굴라 그 다음에 이제 4대 황제인 딸인 소아그리피나가 3대 황제인 칼리굴라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아내가 되죠. 거기서 나온 황제 네로가 6대 황제의 네로가 황제가 되고 황제의 엄마가 되는게 이제 바로 소아그리피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허약한 그 아우스투스 옥타비안수가 이 몸이 건강한 군인인 아그리파 보다도 오히려 2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몸이 건강해 보이거나 허약해 보거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하느님이 언제 나를 불러 가실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옥타비안우스의 측근 그 다음에 외교 담당이 누구냐면 가이우스 마이케나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옥타비안우스를 개인 고문을 개인 고문을 하면서 아그리파와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케나스는 기원전 68년부터 기원전 8년까지 60살까지 살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그리파는 51살에 죽었네요. 이 사람은 60살까지 살았네요. 그래서 기원전 42년에 26살 때 필리피 전투라 26살 때 젊을 때죠. 필리피 전투에서 옥타비안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안우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 이 세 명의 삼두 정치 체제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피두스죠. 레피두스 그 다음에 기원전 30년 38살 때는 로마의 로마의 내전이 종식이 되고 이쪽 옥타비안우스 이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해주고 직책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런 사이에서 이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은 마이케나스의 지움을 받고서 아우스투스에 대한 찬양 시를 쓰기도 합니다. 기원전 17년 51살 때 호라티우스가 죽전가를 쓰고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아이네아스라는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영웅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네아스가 아우스투스 황제의 선조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황제인 아우스투스를 칭송하기 위해서 선조인 아이네아스에 대한 상당히 유명한 서사시를 쓰는 로마의 시인이 베르길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8년에 60살이 되었을 때 전 재산을 아우스투스에 넘기고 사망한 걸로 되어있는 것이 로마의 외교 담당 가이오스 마이키나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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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